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41대 제로네요. 이 선거에서 대개 선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3,500개 내외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3,500개 정도의 은면동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만 4,000여 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2041대 제로 은면동인 겁니다. 국힘이 전별한 겁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2041번의 선거를 치료가 전부 다 더불음주당이 이길 확률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드는 예를 들게 되면 동전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2041번을 던져 가지고 전부가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거죠. 숫자로 표신하게 되면 동전이 안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0.5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2041개 곱한 2분의 1의 2041성이 되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인 거죠.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은면동을 보게 되면 국힘당이 전국 은면동에서 사전투표에서 대패를 합니다. 서울의 425개의 동 가운데 전부 다 패배를 한 거죠. 여기서 패배한다는 것은 항상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낮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더불음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이기는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거는 서울에서도 미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경기도에서 미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인천에서도 미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대전에서도 미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전국에서 다 미친 일들이 미친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특정 세력이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조성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음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서울의 425개의 여러분 동에서 전부 다 더불음주당이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이 전부 다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간단한 이번 4월 10일 총선 결과에는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학술적인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그냥 특정 세력에게 장악돼 가지고 대한 조작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심한 것은 이 대한 조작국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여러분들 관찰한 것은 하나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최충구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최충구님 이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게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던 시즌부터 부정선거가 아주 광범위하게 실시가 된 겁니다. 그때는 동의 3318개입니다. 3318개 가운데서 173개의 은면동만 더불음주당의 여러분들 마이너스값 사전투표 특별히 당일투표도 붙여갖고 전부 다 3318대 173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424개 동 가운데 423개 동에서 더불음주당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17년에도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대량으로 확보한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음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확보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겠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서울의 425대 제로인 겁니다.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음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로 다 큰 겁니다. 사전투표에 무자비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도 424대 제로 205대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역사라는 것은 아주 찬란합니다. 2014년부터 발동이 걸렸고 그 전에도 제외국민투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사전투표 역사 10년 동안 실시됐던 모든 공직선거는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주체는 선거관리위원인 겁니다. 가장 덕을 본 집단은 더불음주당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서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거지를 보게 되면 고스란히 국가를 좌파집단하게 그대로 넘기고 본인 퇴임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2024년도 총선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다 침묵하는 겁니다. 아주 작심하고 윤 대통령이 이거를 침묵할 그런 결심을 내일 오늘이나 오늘 아마 발표하겠죠. 국힘당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러시아의 전통 여러분들 인연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은면동 자료인데 은면동에는 투표소들이 있습니다. 투표소들은 더 많습니다. 투표소들이. 이 투표소 레벨을 보시면 여러분 더 놀라실 겁니다. 이게 2018년도 지방선거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서울에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차지하던 그런 시절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투표소 단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소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만 3천 개 정도 됐네요. 만 2479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국힘이 428개만 이긴 겁니다. 모든 조작의 기본 단위 기초 단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모든 조작의 기초 단위는 여러분들 바로 투표소 단위에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투표소를 더 늘려가지고 만 4천 259개인데 그 당시는 여러분들 한 만 2천 800 800 한 900개 정도 됐네요. 96.7%에서 더불당이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되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10년 이상 계속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작하는 정도와 강도와 세기를 결정하는 입력하는 변수만 달라진 조작감만 달라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지방선거 투표소별 사전선거 성률 여기는 투표소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은면도입니다. 은면도. 2421대 제로 이렇게 했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거가 지금 치루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금 밝혀졌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제2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진석 14185표 최재형 11410표 이재명 174표 여기에 있는 투표들은 거의 전부 다 성부를 바꾼 경우입니다. 나경훈 후보만 유일하게 예외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 지금 사전투표자 수 더해주기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투입돼가지고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뀌고 낙선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그런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들은 그냥 덜 느린 겁니다. 그냥 쇼에 동원된 관중들이고 선거의 모든 결과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4월 10일 총선이 뜻하는 바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소위 선거 사기에 거의 결정판이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주는 아주 대단히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은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109석을 줬지만 다음에는 훨씬 줄이겠죠. 그럼 뭐 개헌이 다 가능한 것이고 다음 2027년 대통령 선거의 임기를 윤 대통령이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우든 채우지 않든 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는 모두 다 여론을 조작하고 사전투표율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율 투입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정권교체라는 것은 불가능해진 시대를 살게 됐다. 북한과 거의 뭡니까? 일란성 쌍둥이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